안산 부산에게 2대0으로 졌습니다. 리그 2경기 무승 11위 기록중이고 부천 서울리랜드와 비기면서 4경기째 무승 3위입니다. XG값을 보시면 4골, 기대득점 대비 XG값 1.26에 최건주 선수 은나마니 선수가 부천에선 가장 높은 XG값을 보여주고 있고 안산은 홈에서 9경기 8득 15실입니다. 부천은 원정 7경기 동안 6득점 7실점을 기록중이고 다이나믹포인트는 안산 까뇨뚜 24위, 최건주 52위, 부천은 조수철 26위, 김당산 55위, 뉴챌린저 티아구 선수 1억3천의 몸값으로 평가받고, 요르만 파나마 대표죠. 3억7천 몸값으로 평가받습니다. 작년 시즌 맞대결은 1승 1무 2패, 최근 부천전 3연패의 안산, 최근 맞대결은 2라운드에서 부천이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둡니다. 안산 키워드는 탈골제하죠. 홈승리도 해야되고요. 부천 키워드는 선두권 탈할 롤입니다. 벌어지는 격차를 좁혀야죠. 승부 예측은 무승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